2라운드 미션곡은 크로신노래입니다. 재밌게 올라가는데. 타카토를 요하는 노래라도 강약은 분명히 있어야죠. 뭐 아니면 돈이 잘하냐 못하냐 둘째는 습게 부르면 안 돼. 그렇게 부르면 맛이 안 돼.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. 그래야 노래가 그 다음이 완벽하게 된다. 쭉 질러주는 소리로 듣는 사람 관계 가슴에 꽂히게 해야지 돼. 몇십 년 동안 부른 노래가 한 몇천 번을 불러봤는데.